가평 기독교연합회가 2019연합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. 말씀을 전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정인찬 목사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며 자연현상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그 질서를 만든 참된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당부했습니다. 가평 기독교연합회는 매월 가평 조찬 기도회를 열며 지역연합과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고 지역의 무한돌봄센터를 통한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사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.